전국의 신 에드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엔 26 마지막입니다. 고려의 과학기술과 문화유산 부분인데요.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장경입니다. 했던 거 복습이에요. 우리 초조 대장경, 거란이 쳐들어오자 불심으로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거, 얼마나 초조할까요? 초조 대장경. 그리고 어머나, 나중에 의천스님이 송나라 유학을 가서 봤더니 초조 대장경에 빠진 내용이 너무 많네요. 목록 리스트를 만듭니다. 심편재종교장 총록인데 여기서 빠진 걸 슉슉슉 채운다. 그래서 속장경을 만들고 그 속장경을 똑같은 이름으로 교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몽골과의 전쟁 속에서 팔만대장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만들었던 초조 대장경이 몽골의 침입 과정 속에서 다 불카버립니다. 그러자 광화도 천도를 했었던 정방가 서방을 삼별초를 만들었던 채우가 대정도감을 설치를 하고 제조판했다. 그래서 제조 대장경. 똑같은 말로 발만대장경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합천의 인사에 지금 보강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쌓아서 올리면은 무려 백두산보다도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면은 팔만대장경이 나왔다. 설명 다 주고. 다음 같은 대장경을 편찬하게 된 목적 배경은 몽골의 침입을 무찌르기 위해서. 불심으로. 그 다음에 배경은 몽골의 침입. 그리고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에 와서는 이러이러 이러한 것들이 고려시대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려시대 문화를 문제를 낼 때 오답으로 조선께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조선의 문화가 문제가 나올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려시대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오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천문학은 뭐 사천대 역법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학책은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향약 구급방. 농업책은 기억나세요? 농상 집요. 집중 요약했던 거. 빠르게 요약하니까 빠르게 나와서 고려시대고 농사직설이 세종대왕 아직 안 배웠지만 그리고 여기도 세종대왕 때 향촌사회 모든 약으로 처방전을 집대성했던 향약집성방이 나온다라면 그 전에는 고려는 좀 빠르잖아요. 시기가. 구급환자를 구하기 위한 처방전. 향약 구급방.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향약 구급방은 고려. 조선에는 향약 집성방.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고려시대 거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단독으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고려시대는 금속활자가 유명하죠.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금속활자를 활용했던 게 우리 고려인데요.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었다라는 책이 바로 상정고급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해지는 금속활자로 찍은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청주흥덕사에 만들어졌다라는 직지심체요절. 그래서 흥덕사 청주지역. 지역사 문제로 나올 때 청주지역 흥덕사. 직지심체요절이 거기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은 책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단독으로 나오기도 한다니까요.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책. 지금 없대요. 찾으면 정답.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은 책.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화통도감 앞에 했던 거 복습이죠. 채무선 아저씨가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 억지로 억지로 대포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대포를 만들고 그리고 진포대첩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건축문화입니다. 여기도 심화에서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낮은 확률이지만 한 번씩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고려 초기에는 주심포 양식의 배흘림 기둥으로 집을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심포 양식이 뭐냐면 기둥주.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포가 뭐냐면 기둥과 지붕을 연결하는 요거를 공포라고 얘기를 해요. 주심포 양식은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인데 문제는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툭 건드리면 수수깡처럼 그냥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 들어가게 되면 기둥을 배를 흘려요. 배흘림 기둥입니다.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퇴근하신 아버지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선생님 아버지도 그렇지만 모든 아버님은 다 똑같습니다. 좀비처럼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영혼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TV를 돌리고 있을 거예요. 스르륵 다가가서 아버지의 배를 들춰보세요. 배가 아주 빵빵할 겁니다. 두둥둥둥둥 두드리며 북소리도 날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볼록한 배 그게 바로 배흘림 기둥입니다. 아버님의 그 볼록한 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안정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패키지고요. 시험에 이걸 물어봐요. 현존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자 주심포 양식 배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안동의 본정사 등락전입니다.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또 배흘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인데 여기는 뭐와 묶여서 나온다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 좀 이따 불상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부석사라는 절은 옛날에 누가 화엄종을 만들었던 창시했던 바로 의상스님이 창건한 절이죠.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고려 후기 때는 다포 양식이에요. 이건 간단해요. 뭐냐면 앞에서는 기둥 하나의 공포가 하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둥이랑 관계없이 공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봐요. 기둥 하나의 공포 하나 이게 주심포 양식이라면 기둥 하나의 여기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포 막 들어갑니다. 기둥이 없어도. 이게 다포 양식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배흘림 기둥으로 안 해도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흘림 기둥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 다포 양식에서는 그리고 탑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탑 딱 두 개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여기 강원도 평창입니다. 우리 올림픽을 개최했던 강원도 평창의 팔각형 모양이죠. 평창 평창에 있었던 절 월정사 월정사 팔각 9층 탑입니다. 팔각형의 9층 탑이에요. 강원도 평창 그리고 이거는 고려 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서 여기 보이죠. 이거는 경천사 10층 석탑이에요. 탑일 참 어렵긴 한데 여기 딱 보시면 9층이 만들기 어려울까요? 10층이 만들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10층이 만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9층은 고려 초기 때 만들어진 탑이고 고려 초기다 보니 당시 중국의 우리나라 스타일 탑이 아니잖아요.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시험에 나오면 고려 초기 탑이다. 샤랑샤랑 꿀랑꿍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탑을 지도 사진에서 고르시오. 찾으면 정답.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10층입니다. 10층은 만들기가 더 어렵겠죠.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의 누구?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탑이 정말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불교 중에 라마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교 안에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 병천사 10층 석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려지는 게 또 라마교 불상의 탑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그리고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다. 사진에서 이거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 탑이 조선시대 때 그대로 이어집니다. 10 10 10 10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이거는 세조 때 만들어진 건데 조선시대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잘 쳐요. 고려시대 문화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오답으로 얘기 들어갑니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맞죠?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원 천원 맞죠? 경천사지가 앞이고 고려 말이고 원각사지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불상 자 불상은 여기 은진미륵 은진미륵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불상은 엄청나게 크죠? 일단 피디님 불 좀 켜주세요. 불상인데요. 다시 불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관촉사 속조 미를복 살 입상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은진미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대한 불상의 고려촉인데 고려촉이 불상 얼굴을 봐요. 엄청나게 컨실리틱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족 아 여기 있네요. 호족이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호족들이 돈을 주고 불상을 거대하게 만드는데 자기 얼굴을 본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실리틱한 얼굴이 나옵니다.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한는 거 문제 이거 딱 주고 다음 불상에 대한 설명 고려 초기에 제작되었다. 지방 호족의 지원을 받았다. 찾으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불상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논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문제를 물어보고 할 때 아하 맞다 은진미륵 관촉사 속조 미륵보살 입상이 논산에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불상 부분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불상을 많이 봤지만 여기 보면 광주 충곡리 철불 고려시대 꺼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여기는 고려 꺼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부석사기 때문에 부석사를 창건했던 의상이랑 화엄사상 화엄종 그리고 앞에 봤던 부석사 무량수전 팔작지붕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배흘림기둥의 주심포양식 묶어서 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는 원래는 아무 문양이 없는 순창자라 거다가 문벌기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뽀얀 빛이 색을 닮은 삼강청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몽골이 쳐들어오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고려 말에 홍건적 외구가 쳐들어오면서 도자기 삼강청자를 만드는 기법이 다 끊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도공들이 지방에서 컨츄리틱하게 만드는 도자기가 등장을 해요. 고려 말에 등장했던 바로 이런 컨츄리틱 문양이 들어갔던 분청사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분청사기가 등장 시험에 나오면은 빛이 색이 어쩌고 저쩌고 아름다운 고려의 색이다. 사진에서 삼강청자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고려 말에 등장한 분청사기는 흔히 청자에다가 얼굴을 분치를 톡톡톡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분청사기를 찾으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삼강청자 분청사기 청자에 화장을 한 듯한 그리고 공예입니다. 공예로 가시면 총동 은입사인데 요런 형태가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총동 은입사고요. 그리고 나던 칠기 흔히 말하는 조개 조개 자개를 붙여서 무늬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회화입니다. 회화를 가시게 되면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를 굳이 찾자라면 이거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림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산대력도 같은 경우는 공민왕 때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둥 던져놓고 삐리리 띠리리 설명을 맡아있고 밑줄 다음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민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천산대력도 그리고 요기 보시면 회화의 수월가능도인데 이거도 따로 나오진 않고 정답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기 있는 이 수월가는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다 했습니다. 결국 요기서는 천산대력도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나긴 고려가 끝났고요. 저는 또 이제 앞으로 조선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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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